대통령실에서 황수석을 사실상 경질하기로 결정한 데는 서울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 황수석 문제 등으로 한 주 만에 15% 15%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실컷 한동훈이 뛰어났더니 황상무가 15%를 날렸다라는 기류가 사실 여권 내에 있거든요. 황상무 뭐냐, 왜 일찍 빨리 물러나지 않았냐. 사실은 이런 불만도 여당 내에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여론조사 그래프를 봤더니 보시죠. 45%였던 국민의힘의 서울 정당 지지율이 지금 한 주 만에 이종섭과 황상무 사태로 30%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5%포인트가 떨어진 게 맞죠. 정혁진 변호사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컷 예전에 민주당 전재수연이 부산 사태로 쎄 빠지게 돌아다노면 민주당 중앙당의 리스크 때문에 허위를 허서로 만들고 허서로 만들고 분통을 터뜨렸던 것도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쎄 빠지게 한동훈이 돌아다녔더니 15%포인트를 어떻게 한 번에 날립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윤한 갈등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용한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용하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기 내려가서 충청도 내려가서 수습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1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한 갈등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그 갈등이 금방 해결된 다음에 비 온 뒤에 땅 굳듯이 오히려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했습니까? 네.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왜 싸움을 했냐면 우리 애가 저한테 굉장히 불손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불손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애를 갖다가 꾸짖었더니 그때 그냥 막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였는데 시험치는 날이었어요. 시험치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지 아들 시험치는 줄 모르고 그냥 애를 갖다가 막 깼다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애 시험 보는 날 어떻게 아버지가 애한테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오히려 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깨갱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혼내야지 그런데 뭐든지 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그 뭐야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 등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애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애비가 참아야지 그걸 갖다 그때 일일이 다 따지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중간고사치입니까. 기말고사치입니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4년에 한 번 있는 큰 올림픽 같은 시험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있는데 웬만하면 대통령이 좀 큰 마음으로 이것도 잘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 망치면 애가 시험 망치면 애만 손해입니까. 아버지는 괜찮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수습돼서 용한 갈등으로 끝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종섭 장관 문제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는 것을 볼 때 이종섭 사태도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만에 서울에서 잘 나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15%포인트 빠지자 가장 당황하기 시작한 건 서울. 그것도 굉장히 초격전지에서 경험을 펼치던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눈높이라는 것과 법행정의 눈높이라는 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관련되신 두 분의 자발적인 사태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시기에 피해자로 피소되어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엄중하게 보고 계시지 않나. 최소한 선거 시기에는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스탠바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수도권 민심의 인식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참 골단을 해야 된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당이 치르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치르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황 수석을 경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 수석과 이종섭 대사 문제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번 정도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밝혔고 결국 대통령이 이걸 수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윤희숙, 윤상현, 김경진, 김병민, 수도권 한강벨트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황 수석 좀 정리 좀 해달라. 황 수석은 왜 이렇게 버틴 겁니까? 글쎄요. 다른 율사 출신 같으면 당장 나가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데 사실은 황 수석은 언론 출신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도 아니고 마땅한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파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뭔가 친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만큼 그렇게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본인이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정혁전 변호사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시점이 시점인지라 본인이 이렇게 끌수록 쭉쭉쭉 수도권에서 퍼뜨려지는 소리가 나는데 본인 스스로도 또 대통령실이 이렇게 더 본인 문제로 골투로 하면서 시간이 끌면 오히려 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길게 한 건 아닙니까? 저는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시간 동안에도 갈등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본인이 워낙 원만한 선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늦는 그런 패턴이시더라고요. 사실은 빨리 빨리 바로 만나지 않고 2, 3일 간격을 두고 일정을 잡아서 만나고 옛날 우리 같으면 바로 밤에 찾아가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그 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그날 밤에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다 잡아가지고 2, 3일 뒤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스타일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지금 다급하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봤지 않습니까? 2, 3%로 수도권 지금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인데 그 표가 50석, 60석이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늦었지만 대통령이 황 수석에 대한 사의를 수리한 건데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여당 후보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위기감이 용산에도 좀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김병민, 수도권 후보들 얼굴 어둡다. 안철수, 이종섭 당장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받아야 한다. 호준석, 지지자들이 불안해한다. 유희동, 수도권 다 박살난다. 윤희숙,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야속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 여론조사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희숙, 전현희가 동률, 이 두 후보가 동률의 여론조사, 39, 39가 발표됐었습니다. 다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12.7%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발표됐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같습니다. 물론 송선대위 대변인,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말 수치가 달라요. 들쭉날쭉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은 뭐지?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몇몇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그 두 여론조사는 하나의 추이나 추세로는 볼 수 없다. 여론조사 기법과 샘플과 실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뛰는 후보들은 이런 여론조사 갖고만 저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본 여론조사 두 개는 조사 방법도 다르고 조사 기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추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란불이 들어온 신호는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란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 밟고 멈추면 신호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불 들어왔으니까 빨리 브레이크 밟으라고 조수석에서 말해주는 동승자가 있으면 그 동승자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 대회의실에 누구의 사진이 걸려 있는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YS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 여론과 민의에 대한 높은 응답성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문제가 되는 공직자 또 어떤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도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본인이 성수대교 지은 거 아니지만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서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종석 대사 문제도 국민들께서 저렇게 걱정이 크시면 좀 어떤 과도할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당의 많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수처는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국민들께서 가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종석 대사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와 대통령실에 전해지는 입장이 달랐는데 황수석과 이종석 대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황수석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대로 대통령실이 수락을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와 대통령실에 전해지는 입장이 됐습니다.